최근 부천시의회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광래경 부천시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원 광래경입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시에는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느새 36%까지 10% 이상이 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살펴보면 3에서 5, 3, 4, 50대의 청장년층은 남성이 높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노년층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특히 80대 이상의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80%를 넘는 그렇게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인 가구에 함께 사는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이라 1인 가구 구조로 변화가 된 그런 가구의 변화가 생긴 것에 따라 그 정책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빈곤,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그런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받아야는 안 된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이 지역사회 내에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발굴해야 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그 때가 돼서 이 조례에 따라 어떤 수순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은 1인 가구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연령대별로, 어떤 성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현황을 알고 그다음에 그에 맞춘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또 하나의 시장에 책무를 넣었는데요. 시장에 책무를 넣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의무사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그 외에 체계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더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조례가 잘 자리 잡게 된 이후에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교하여 범죄 가능성이, 노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우리 사회에 혼자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또 다른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사실상 몸이 아플 때나 위급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주거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많은 피로로 한다는 것을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족하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하고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테고 그리고 미리 미리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정책을 기반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가 서로서로 편안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가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보고 이 1인 가구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정책이 홀로 사는 분들에게 좀 더 윤택한 그런 기능을 가져오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